한화케미칼이 지난 10일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을 포상하기 위한 2013년 비전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. 한화케미칼 선은아 기자입니다. 2013년 비전상 시상식에는 방한홍 대표이사를 비롯해 수상 임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신제품 판매 조기정착과 판매 확대를 통해 영업이익을 높인 공로로 올해의 영업인에 선정된 PO 코팅 영업팀 허성민 매니저를 비롯해 올해의 지원인, 공장인, 연구인 등 5개 분야 15명이 선정됐습니다. 방한홍 대표이사는 회사의 이익 개선을 위해 노력해준 임직원들의 공로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Sunshine of the Life 한화케미칼 선은아입니다.